2볼 2 스트라이크 이분은 홈런볼의 주인공이 되셨군요 지금 또 김원섭 선수가 무려 타율이 8푼이에요 8푼 8푼 3리였죠 오는 경기 전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홈런으로서 김원섭 선수가 부족했던 변 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이번 스진은 안타가 단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가운데 높은 볼로 되는 코스를 놓치지 않고 잘 쳐줬어요 김원섭의 솔로 홈런 마스커리 홈런입니다 이제 승부는 7대5 두 점차 상대는 임정우였습니다 김원섭 선수에게는 마치 어두운 긴 터널을 이제야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지 않을까요